빙빠라봉뽕뽕뽕뽕 굿나잇 짠 소주도 되게 낫다 양이 많아요 마트에 한국술을 파는데 이게 한국술 보다 이게 싼데 양이 더 많아 30도 맥주에 섞어맣거든요 맞았다 경장은 10시까지 밖에 하래 직원이 나더러 조명 끄는 위치 스위치를 알려주면서 너 내려갈때 불 끄고 내려와라 그러더라구요 그만큼 친하다 그리고 내일 호향을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깜짝 놀라실거에요 제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기대하시는 그겁니다 제가 어떻게 넘어갈까요 오늘 낮에 미스장이랑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많이 도와줬거든요 전면 취소 아니요 재미가 없어 그러면 외방식 때로 갈거야 테스트할게요 외방식 때로 갈거야 어 컵 하나 빌려면 돼 어 예스 라쉬 라쉬 아무거나 아니지 라쉬 이럴 순 없잖아 없잖아 그냥 아무거나 그니까 스몰 뭐 라지 뭐 갔다주네 저기 있는거 썼는데 근데 그냥 뭐 위투마 그니까 승그네 썼던 컵들이 쭉 있더라구요 그럼 몰래골 헤벌 썼네 참 지나치게 도성이 없어 제가 그렇게 막 좀 깐깐하고 그렇지않거든요 제가 그냥 좀 그래요 그냥 좀 좀 대충은 아니고 정말 좋은거 좋은거다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굳이 새걸 새걸 갖다주면 돼 저기서 저 물 나오더라구요 아까는 낮에도 씻어서 그 홍차 타먹었어요 요거 이제 빨간건데 새로 뭔지 몰라요 뭔지 음 맛있다 뭐지 뭘까 전혀 모르겠네 그냥 맛있어요 그냥 맛있어요 탄수화물 아니야 새우 우리 아는 맛 제 영상들 뭐 촬영이나 편집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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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누르는 친구들 나 너 그래도 사랑하는 하 하 까문반 쩐니요 까문반 그냥 까문반 쩐니요 까문반 땡기 까문반 쩐니요 까문반 쩐니요 쩐니요 예스 까문반 까문반 땡큐 베르베르 땡큐 베르베르 땡큐 베르베르 어프리셰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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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거 하나 갖다 줄라고 제가 해외여행 많이 다녀봤는데 호주 대표적으로 해수로 제일 많이 갔죠 갔는데 이 정도로 친절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친절의 강도라고 해야되나 여기는 그냥 이게 섬긴다 나를 약간 그런 정도예요 이게 좀 심해요 물론 저도 인사할 때 이게 뭐 힘주거나 할 때도 까프다게 해요 두 손으로 하고 인사할 때도 손 흔드는 때도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배꼽 인사 혹은 가슴 인사 중동이나 이쪽에 가면 이게 메르바 메라바 이러면서 가슴 치거든요 메라바 이렇게 되는데 딱딱 두 번 딱딱 때리는 거 중요해요 저기 여기 종류감 때문에 내려와봐 거기다 선생님 여기 신짜오 안녕하세요 신짜오 신까문 고맙습니다 신까문 신짜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현지 그 나라의 언어를 쓰려고 노력해요 그렇죠 그게 A죠 아닌가 예전에 제주도에서 프랑스 여자애를 철학 전공하는 여자애를 만났는데 자꾸 영어를 쓰더라고 그래서 술이 좀 취해가지고 제가 영어로 그 말을 못하고 구글 번역주의로 했던 말이 나도 너가 나라 가면 프랑스어 쓸 테니까 사용할 테니까 너도 연세대 오합당 다니잖아 한국말 쓰라 쓰라고 했어요 헉 겁나 없죠 제가 백인들 만나면 말이 더 빨라 그러니까 저같은 경우는 약간 영어가 저처럼 미숙한 사람들끼리 대화하는게 오히려 영어가 더 많이 느르더라고 저는 서로가 일단은 첫번째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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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주위에 소음도 조금 있어서 더 좋아 뭐 뭐 이러면서 서로 구글 번역주의로 돌아가면서 지도 늘고 나도 늘고 근데 사이네들 만나면 막 해버려니까 내가 개가 먼저 날 포기해 그리고 나도 그때 한마디 딱 하죠 I'm no English 애들 빵 터진다 몰라 그냥 나는 영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I'm no English 라고 하는 그 애드립에 빵 터지지 않는 저기 영어권 백인들 만나본 적이 없어요 빵 터져 진짜 한번 해봐요 I'm no English 뭐 I I can't speak English very very 이거 할 필요가 없어 I'm no English 나 씨 영어 아니다 그만큼 나 영어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일단 웃겨봐 사람이 일단 웃기고 봐야되네 계속 다 치우면 나 진규 말이랑 우리 엄마말이 더 어려워 며칠 동안 진규 영상만 편집하다 보니까 말이 저도 광주 살면서 서울에서 살았지만 말이 좀 서울맛스럽게 약간 순화가 됐거든요 어 대구가면 대구애들이 대구애들이 네 임마 재수없다 서울맛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말이 좀 순화됐는데 광주에 살면 제가 말을 이렇게 경상도 말을 쓰면 사람들이 묻는다니까요 어디서 왔냐고 나 광주시민인데 그래서 약간 이렇게 억양을 좀 조절하거든요 근데 며칠동안 이놈의 씨 진규 우리 엄마 막 편집하다보니까 이게 다시 돌아가버써 우리 대구 네이티비 스피커로 아 죽겠네 이거 다시 돌리라야되는데 하하하하 하하 아무튼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진짜 고맙고 고맙고 응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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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성아 실명 거론하마 태성이잖아 우리나라에 태성이 얼마 많지 태성아 네가 이거 때문에 나오고 유튜브하라 그랬어? 네 오래됐지 꽤 나오고 유튜브하라 그랬지 편집하는 것도 재밌어 내가 뭐하러 일단 빠지면 덕질해버리거든 끝장을 봐 재밌어 좀 더 처음에 음성한 거 어설프고 지적할 게 많겠지 당연해요 우리 경희씨랑 맘이랑 베트남 같이 동반여행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날 노트북을 샀고 편집 프로를 깔고 편집 프로를 시작했고 그게 첫 영상이에요 그래서 첫 영상은 편집하는데 한 20시간 넘게 걸렸어요 다음날 거의 안 잤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 수준밖에 안되냐 처음이니까 좀 이름 부탁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단축키 이런 것도 좀 쓰고 하니까 괜찮더라구요 편집 프로그램을 두 개를 써요 아예 넘어간다고 할 필요도 없고 아 뭐 다빈치 리졸브나 프리미어 많습니다 또 딴 거 써요 완전 딴 거 그거는 제가 유튜브 정보란에 보면 나와요 제가 어떤 장비로 촬영을 하고 어떤 편집 프로그램을 쓰는지가 나오니까 혹시 제 영상을 보시고 아 나도 전마처럼 저행가가 찍고 혼자 막 이렇게 좀 기록에 남기고 싶다 그러면 좀 참고하시라고 혹시 직접 뭐 다이렉트로 연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메일이 있어요 이메일 아시죠 유튜브들 가면 제 채널에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걸로 남겨주시면 제가 만나드리다 만나드리리다 만나드리리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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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은 지금 거의 다 먹어왔는데 아주 이만큼 나왔어요 이거 양이 많다니까 이거 굵어 굵다니까 잠깐 끊고 갈게요 왠지 아시죠? 네 네 네 네 화력 컸다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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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인마 앞으로 영상 마지막에는 네가 항상 등장할기라 왜 등장하는지는 봐 엔진 영상을 네가 그냥 만들어 줬고 그랬어 고 오븐 누린 누른 흐 흐 흐 흐 흐 안녕!